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레니 시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그레니가 1.6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그래픽 같은 게 오 이거 메인 화면 그래픽도 그렇고 약간 PC 버전처럼 바뀌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또 어떤 게 업데이트 됐을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이거 좀 약간 PC팜하고 이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뚜둥둥둥둥 과연 느낌이 약간 PC판하고 되게 비슷해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탈출을 해봅시다 오늘도 뭐야 잠깐만 할머니 뭐 산타 할머니야 어어 산타 할머니가 쫓아옵니다 으쌰 으으으으으 스페셜키는 또 왜 여기 있어 이거 뭔가 아이템 배치도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거 아이템 배치가 완전히 워케 웹펑키 바로 발견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바로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 산타 할머니 재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빨리 오세요 오케이 준비하시고 발사 하하 할머니가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다고 집을 약간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완전히 바꿔놨네 할머니 뭐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해 주실 건가요 자 여기 아까 못 뒤져본데 싹 다 한번 할머니 자고 있을 때 동안 뒤져봅시다 이야 톱니바퀴 여기 발견 아 근데 웬일로 화장실에 아이템이 뭐 하나도 없나요 이거 배치가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이거 가솔린이 맞고 있네 발사 오케이 한 번에 떨궈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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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하하하하하 아니 웬 트리를 열어따가도 만들어놨어 야 이거 집 완전히 그냥 크리스마스로 바꿔놨네 야 이 할머니 진짜 겁나 무섭다 사람 납치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보내버리려고 어? 혼자 보내기 싫다고 자 이렇게 빨간색 산타모자 딱 켜고 Where are you?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쫓아오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완전히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바뀌어버리죠 근데 이게 뭐 1.6 업데이트긴 하지만 엄청나게 크게 업데이트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뭐 아이템 몇 개 추가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어? 뭐야 이거 여기는 어? 새로운 방이 생겨버리네 또 할머니 불러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 번 해봅시다 할머니 이쪽이에요 이리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혹호호호호호 뭘 보세요 할머니 너무 좋으셨나보다 뭐 정신을 못 차리시네 비퍼 챙겨서 망 hoor 망치야 으 됐니 여기도 잘라주고 아! 자동차 키! 우리 자동차 있는데로 못 뒤져봤잖아요 아 저 차고 쪽에 뭔가 좀 있어야 될텐데 뭐가 들어있나요? 망치주세요! 그렇지! 여기는 뭐 들어있습니까? 어? 리모트 컨트롤? 저것도 뭐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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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또 생겼어요 오케이 보자 보자 여기를 뜯고요 아 고기도 저쪽에 있구나 이거 굉장히 스무스하다 요정도면 이 안에는 뭐 있나요? 아이템을 주세요 넷벌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리모트 컨트롤 뭘까요? 완전 신기하던데? 앞으로 가입 짠! 짠! 여기 잘라주고 금고키 나오세요 여기 뽑고 이쪽도 뽑고 나와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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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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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문 열고요 아 손잡이가 또 여기 있었구만 이거 열고 그 리모트 컨트롤인가 뭔가 왠지 그 새로 생긴 문 있잖아요 그쪽에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안에 그거 들어가 있으려나? 수박아 너 여기 있니? 홀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혼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맞네 딱 수박이 있을 위치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안에 뭐가 들어 있나요? 3, 2, 1, 8, 4 오! 헤드라키 나이스 와! 덧 위치 아름다운 거 보소 조심스럽게 밟아버렸네요 헤드라키를 열고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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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워스 키 일로 오세요 리모트 컨트롤 C 오호 오! 요 리모컨으로다가 거기 문을 열어버리는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봅시다 헉! 홀리! 안에 뭐 들어있어? 뭐! 에? 이거 뭐야? 페퍼 스프레이? 야 이거 그거 내! 호신용 스프레이! 잠깐만 그럼 이거를? 할머니 눈에다 뿌리는 거 아닙니까? 와우! 대박! 제가요 할머니를 위한 신상 아이템 또 준비했어요 스프레이 파이사! 할머니 눈이 안 보이나 보다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어르르르르르! 어르르르르르! 어디 있을까요? 이거 뭐 거의 숨바꼭질하는 느낌인데요? 어르르르르! 할머니 나 여기 떠요 아 왜 못 찾지? 야 이거 대박 아이템이네 이거 한 번 더 드세요! 아! 내 눈! 약간 눈뽕 개념이네 이게 할머니 위험할 때마다 이렇게 쏴 지키면은 아! 내 눈!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 할머니가 한 번 더 맞으실래? 호잇! 하하하하 아니 근데 저 스프레이 왠지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무한정으로 쓸 수 있으면 사기 아닙니까? 고기 갖고 4층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거미가 또 반겨 주겠죠? 쯤두면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암fan 거미 왜 저래 와 진짜 거미로 바뀌었네? 야 뭐야 플러그잖아! 플러그 필요 없어 이제 마스터키만 찾으면 되는데? 어 마스터키 어딨지? 아 마스터키 거기 있나 보다 장난감! 그 장난감 집에 들어있나봐요 아 거기를 어떻게 가야되지? 좀 멀어 걷다 그냥 뚫자 아악! 아악! 안돼! 아악! 무빙무빙무빙! 아이씨 아니 하필 거기 있냐? 아 진짜 자 이제 그래도 할머니랑 빠이빠이 할 시간이 왔어요 어찌됐든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게 그러면은 약간 아이템 배치가 좀 바뀌었구요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려가가지고 이 모습 바로 챙겨야 되는데 걸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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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걸렸다고 해줘 아 눈치 더럽게 빠르네 걸렸냐? 아 안걸렸다 안걸렸다 아아 엉 centuries 어우 지레바치네 아주 그냥 열어제 끼구요 문 열구요 배터리가 여깄네요 저깄쪽이 이제 마스터 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달고 아아 호신용 스프레이 챙기러가자 옴마야 옴마야 넘어가! 아아! 포신중에서 플레이! 챙겨!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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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먹고 먹어봐야 돼,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일루와! 하음. 이거나? 먹어라!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자, 빨리. 할매 지금 정신 못차리대! 뒤져야 돼요! 어... 빨간색이 어디 갔더라? 어? 어? 뭐야? 어이씨 어이 깜짝이야 자아 할머니가 지금 눈이 어두워졌을 때 가야되요 문 닫고 여기 있었던가 아 그 빨간색 어디갔어 어? 문 닫고 오케이 잠깐만 할머니 눈을 한 번 더 짖어주고 눈뽕 발사 아아 아니 왜 거기서 하필 다 떨어지냐 그게 와 겁나 어이없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거 호식용 스프레이는 한 열 번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무한정 쓸 수 있는게 아니네 이쪽으로 어그로 끌어주고 저는 이제 마스터키 먹고 탈출합니다 여기 안쪽에 들어가서 열면은 마스터키 등장 뿅뿅뿅 자아 나갔음 혼놀랄랄라 라라라라로 할머니 할머니 저는 이제 어어 아아아 아이오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씨 어 뭐 방식을 못하겠어 어어 아이씨 홍길동인줄 알았는데 빨리 나가자 나갔나갔나갔나갔나가버려 탈퇴 성공 아 이거 또 어이없게 죽을뻔했다 자 이렇게 해서 1.6 업데이트 산타 할머니의 집을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